아 진짜... 오! 뭐야 미션 소리 들렸는데 오자마자? 상대보다 50cs 선착 아... 확인이요 이거는 뭐 준다는 마인드네요 잘 먹겠습니다 뭐 찍으셨어요? 어? 미니언 끌으셨는데? 와아 이걸 피해? 미니언 개잘먹어야겠다 초집중이어서 벌써 하나 놓쳤네 나이스 오 이거 나쁘진 않은데 이게 이렇게 빠졌군 아 그냥 맞을걸 맞으면 이기는 잘 죽어요 아니 어떻게 킨드레드가 2렙갱으로 양심 없어요? 아 라인 개망했는데 아 이러면 50개를 어떻게 먼저 채워 뭐... 어... 아 놀래라 진짜 아 그러지 마요 아 정글이 억가하는데 이거 어떻게 아 진짜 스트레칭 받네 이거 죽어 그래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 정글도 그런데 진짜 스카우트 형님 이쁜 헥을 어떻게 보시지?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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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미션이 그냥 코앞이오 코앞 와 끝났네 와 겐 미드는 끝난 듯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냥 끝난 듯 어 채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미션 야 괜찮나 우리 팀? 안괜찮아 보여 어 야 갑자기 킨드 6렙 됐어 어 못 맞췄어 아 킨드 맞춰 써야되는데 아 운도 너무 없다 어떻게 저기서 킨드레드가 6렙이 되냐고 제가 뭐 앞으로 가는 판단 미쳤다 진짜 캐릭 킨드레드를 죽여야 한다 하지만 이건 뭔가 바텀각이에요 좀 달리면 죽어줄거 같다 바텀에 누구 있나보다 아닌가? 2대2다이인가? 아 있네 안죽었어 자르반이 어 뭐야 자르반 죽었네 왜 죽었대 이거 캐리가 야무지게 떴습니다 캐리하겠습니다 잠만 사일러스 템이 헌조냐인데 저거 헌조냐 사일러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구먼 나 왜 죽었냐 어 뭔가 이득 같지 않는 손해 같애 얘네가 300원이라 치고 3명이 죽으면 900원이고 나 혼자 죽으면 1000원인데 손해받네 어 근데 방금 광역들 본 사람 진짜 쌀 뻔 마시아 제공 신디케이지 이 길이 있던 장립을 어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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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가 없네. 어이가 없어. 와... 아 타워가 왜 내가 맞냐고. 억가 아님 진짜로? 아 진짜 집중감. 아 안되겠어. 부끄러움을... 빨리 없애부려야겠어. 아 하필 킨드레드가 와. 진짜 킨드 무슨 나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. 왜 저럴까? 오우 깜이. 이거 먹을때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와 저걸 찬다고? 근데 킨더 얼굴 살짝 보였는데 맵에? 기본타지 보여주자 우리 팀 캐리! 이것이 나야 진짜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아이고 난리가 나는구만 과잉허틀 야무지게 넣고 있어 친구들 화이팅 도전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야 그래도 나 킬캐치 잘했다 이거 나쁘지 않아 뭔데 이거 텔 야 잠만 나 죽으면 개호바인데 난 살아야 돼 너는 다 죽어도 이걸 또 다 잡는다며? 아군을 당했습니다 와우 에고 뭐야 너 가요 와 미쳤네? 이걸 살아간다고? 더블킥 한번더 분말 만물을 점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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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도와주세요 와 나 한타의 신이다 그냥 미친거 아닌 포지션? 어떡함 저 광역 딜의 신인가? 윗들어가자 궁풀 짧아서 진짜 궁 맞두도 되거든 개초란 피오라 밀어내 줌 야 너무 잘 물렸다 야 나 자르반 오 야 뭐 이러냐 어 야 살려줘 살려줘 맞아줘 아 잠만 개에반데 저게 안 죽네 딜수도 오 근데 저기 피오라가 안 죽네 평타에 죽을 줄 알았는데 이번엔 영역 빨아야겠네요 이제 마지막 싸움 날 것 같으니까 이번 한타 하고 나면 한 딜량 5x6만 나오겠다 5만? 6만까지는 해봤나 아 와우 개시원하다 미친거 아니? 잘 써놨다 우리팀 마지막 한탄은 우리팀이 잘해줬다 GG 나이스 팀 진짜 게임하다가 이렇게 도중에 쪽팔려가지고 빡겜하는거 참 오랜만이구만 와 진짜 아까 너무 쪽팔려서 뭐야 5만은 그냥 잽도 안됐네? 오 3만4천이야 3만4천 야 딜량 엄청 많이 나올줄 알았는데 별로 안나왔어요 아니 이렇게 해도 3만4천밖에 안나와 어떡하지? 아무튼 캐리